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색깔 한번 봐주세요 시원하죠 지금 보시면은 시원한 지금 연청 와 이거는 무슨 심해요 온 것 같은 그냥 바로 이제 찐청 또 여기 흑청 와 이거는 정말 좀 이 색상 중에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와 이거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준비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와 정말 기대하세요 이게 와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소재도 면을 75% 넣어 드렸기 때문에 와 정말 좀 이 좋은 소재로 만들어 드렸다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 이 색상 중에서 좀 어떤 색상이 좀 그래도 좀 좋을지 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연청 네 지금 입고 계신 진청 네 저희처럼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일기 편하신 움직일게 움직일 때 좀 편하시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네 두 가지 색상이 좋고 네 어디 이제 좀 괜찮은 자리나 아니면 출퇴근용 맞습니다 이런거는 이제 흑청을 많이 선호하시죠 네 아무래도 이런게 좀 이게 좀 흑청 같은 경우에도 캐주얼이라고 해도 좀 그래도 좀 정갈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것들을 좀 아까 말씀드린 찐청이나 연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을 많이 주실 수가 있고요 캐주얼이라는게 별거 없어요 그냥 야외 활동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실 수 있는 옷이라는 어 말씀을 드리구요 네 그리고 좀 흑청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보시면 워싱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들 들어가 있어요 다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렇게 티가 좀 고급스럽게 많이 나네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저희가 출퇴근용으로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가 이게 정말 바지가 일상생활할 때 입기 좋아요 정말 편하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와 지금 이게 특히 허리가 걱정이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허리가 와 정말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뭐 바지 이런 데 늘어나는 건 뭐 말도 할 거 없어요 그냥 허벅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충분히 입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정말 이렇게 충분히 쫙 쫙 늘어난다는 겁니다 어 좀 제가 좀 앉아 또 보겠습니다 이 걱정이신 분들이 또 이렇게 타이트한 건 앉으면은 와 이게 지금 약간 불편한 거 아닌가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을 때 정말 이렇게 다리가 이제 타이트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늘어날까 걱정이신 분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늘려도 공간이 나와요 오히려 습한기가 있어요 네 보시면은 일어나면 다시 이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혀 늘어나는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무릎 이런 데가 늘어나면 되게 보기 싫은데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이런 점 뭐 한번 봐주시고요 또 저희가 이런 지금 너무 이렇게 뭔가 뭐라 해야 될지 여기 이렇게 워싱 좀 많이 들어간 것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은 또 약간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전혀 이렇게 무난하게 또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본이죠 누구나 다 입으셔도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정말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 드린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렇게 좋은 저희가 이제 바지를 25,000원이란 가격에 드린다는 게 정말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저러운데 네 정말 25,000원이라는 게 이게 정말 그냥 밥 두 그릇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요즘 너무 물값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나가서 밥 두 끼 네 정말 그런 가성비 있는 가게 가져가실 수가 있으신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기본 또 다른 청바지들 이런 브랜드 옷들을 보시면 그냥 뭐 5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기본이 5만원 6만원 저렴한 것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뭐 비싼 거는 뭐 그냥 끝도 없어요 그냥 네 청바지인데도 그냥 뭐 한 몇 십만원씩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가성비 있게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성비 있게 25,000원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청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진청이 있습니다 또 여기 흑청 준비해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청을 입고 있어요 진청을 입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보시면은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이제 편하게 입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보시면 제가 자유마을티도 입고 있잖아요 자유마을티랑도 그냥 무난하게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렇죠 요렇게만 입어도 그냥 뭐 이렇게 자유마을티 입으실 때도 또 하나 바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진청 뭐 연청 흑청 중에 그냥 이렇게 흰색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매칭해도 그냥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네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제가 또 옷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자유마을조끼 아마 다들 구매해 주셨을 거예요 아 구매 안 하신 분들 있다면 요것도 좀 구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자유마을조끼랑도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어? 그냥 입어주시고 딱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정말 깔끔하죠 우리가 우리가 네 자유마을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으십니다 예 와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세요 그냥 바로 이렇게 스쿼트 해도 될 거 같아요 진짜 이야 와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으신데 자유마을이 자유마을이 조끼랑도 입어도 정말 매칭이 잘 되는 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옷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준비된 셔츠가 있는데 이런 캐주얼한 셔츠랑도 정말 잘 어울려요 진청이나 약간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색깔이 좀 있는 것들로 입으면 좋거든요 진한 걸로 지금 진청에 이런 캐주얼한 셔츠 그 다음에 흑청이랑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 지금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훨씬 더 젊은 거 네 이런 거 이렇게만 매칭해 입으셔도 그냥 젊은 세대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요새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입으신데 우리 좀 광화문몰 회원님들께서도 한번 이런 도전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네 뭐 바지는 도전은 아니지만 이런 옷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좀 입으시는 것만 입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장 기본적인 흰티 흰티 여기는 뭐 청바지에 흰티 네 청바지에 흰티는 그냥 국룰이에요 국룰 그냥 요렇게 연청이나 입으셔도 저랑도 대비해서 보셔도 네 지금 보시면은 흑색에 흑색에 지금 청바지 입으셨고 여기는 흰색의 청바지를 이렇게 매칭해 드렸는데 요렇게만 입으셔도 굉장히 깔끔하게 입으실 수가 있으세요 다른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어 이런 워싱이 또 다 이런 많이 들어간 것들은 또 이런 데 이렇게 스크래치도 넣고 이런 것들은 좀 호불호가 있으실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입으시기 또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저희 이것은 그냥 아주 무난하게 어디서든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또 진청이랑 입으셔도 정말 무난하구요 우와 정말 이렇게 입어도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오 또 흑청 네 흑청이랑 입으면은 또 요런 식으로 또 굉장히 또 캐주얼한 느낌 또 여기 이렇게 또 워싱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캐주얼한 느낌도 이렇게 살릴 수가 있으세요 맞습니다 와 정말 또 어르신들도 이렇게 한번 입으시면 참 좋을텐데 요새 젊은 세 달이 요런 것들을 많이 입거든요 특히 이 검은 색깔에 요런 것도 약간 무신사?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렇죠 요런 느낌 아시죠? 네 맞습니다 요런 것들을 많이 입는데 아 그럼 이제 와 약간 무신사스럽다 요런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군요 네 아마 이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냥 패션리스타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혹시 입으신 걸 약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제가 입고 있는 건 신제 스펙이라던가 네 제가 이제 키가 176에 한 78kg 정도 되는 몸인데 34 사이즈를 입고 있고요 네 저처럼 이제 좀 상체보다 하체가 좀 발달되어 있으신 분들도 훨씬 더 넉넉하게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네 지금 어떻게 움직이셔도 네 다시 보건력이 완벽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셨는데도 정말 넉넉하게 늘어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를 한번 비춰주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68cm 정도 돼요 아마 우리 좀 남성분들의 약간 그래도 평균 이하 정도의 또 신체 스펙이긴 한데 아유 아닙니다 그래도 168 정도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75kg 정도 나가는데 헬스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허벅지가 굉장히 두꺼워요 허벅지가 굉장히 두꺼운데도 이 커버가 되더라고요 이게 32 사이즈에요 제가 입은 치수 같은 경우에는 32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는 거 근데 약간의 이렇게 좀 타이트한 느낌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약간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전혀 불편한 게 없고 거의 뭐 스쿼트에도 불편한 게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이 스판이나 이런 게 정말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허벅지가 좀 고민이 되거나 또 제가 32 사이즈에 있기 전에 그래도 허벅지가 좀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닌가 해서 34 사이즈도 입어봤는데 그것도 정말 이제 허리 같은 데가 정말 이거는 좀 허리가 있으셔도 걱정이 없겠더라고요 허리 스판도 같이 들어있으니까요 허리 스판이 장난이에요 보니까 정말 그 정도로 또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이 홈쇼핑을 보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연량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허리를 확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정말 이게 제가 보니까 치수가 높을수록 이 스판이 좋은 거 같아요 운동을 하셔서 허리가 없으신데 저나 아니면 다른 분들처럼 배가 좀 나오신 분들도 그리고 스판이 충분히 늘어나는 것 늘어나기 때문에 네 다 커버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와 정말 그 정도로 정말 저희가 넉넉하게 준비를 해둔 거래요 넉넉하게 준비를 해드렸는데 단돈 2만 5천 원 2만 5천 원에 이렇게 가성비 있게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냥 바지를 하나 사도 요새는 그냥 5만 원이 넘어가요 아무리 싸도 3만 원이 넘어가는데 저희는 2만 5천 원에 정말 남는 거 없이 저희가 준비를 해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청바지가 아 내가 좀 청바지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냥 색상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색상 지금 연청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진청이 있습니다 또 진청 또 흑청 사실 요새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요 흑청 같은 경우가 요새 스타일 좀 잘 살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친구들 많이 입죠 요런 흑청 같은 거 입어주시면 좀 더 젊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문 방법 잠시 알려드리면 1522-8686 1522-8686으로 전화 주시면 쉽고 빠르게 주문이 가능하니깐요 이 색상만 결정하시고 바로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으로 부탁드립니다 후 published 네 남성바지 필요하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들어오셔서 이제 정말 득템에 가시고요 이번에 보여드릴 상품은 저희가 이제 골프 바지 깔끔한 골프 바지를 준비해드렸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하죠 어떤 옷에 매칭을 해도 정말 깔끔하게 멋스럽게 입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렇게 준비해드렸는데 골프 바지 색상 한번 봐주시겠어요 와 지금 연 그레이 준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진 그레이 색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블랙 어디에서나 잘 매칭해도 정말 좋은 깔끔한 블랙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지금 골프 바지 보시면은 색깔이 정말 잘 나왔어요 정말 잘 나왔어요 연 그레이 진 그레이 블랙까지 지금 아마 이렇게 매칭에 입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색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게 훨씬 젊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셔도 지금 이 보시면은 저희 이제 또 사장님 보시면은 지금 이제 화이트 톤으로 지금 연 그레이 톤으로 입고 계신데 이야 정말 진짜 지금 바로 골프 치러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골파를 못 치면서 그렇지 네 바로 치셔도 네 정말 그 정도로 정말 이 제품이 그냥 잘 나왔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와 정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정말 이게 바로 보시면은 와 정말 잘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포인트도 있고 지금 왼쪽 지금 바지 주머니 쪽에 보시면 포켓 지금 이렇게 어 색상마다 좀 다른데 지금 이 포인트에 처리가 돼 있습니다 네 각각 네 지금 뒷주머니에 보시면은 이렇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또 포인트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포인트로 이제 잘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런 포인트 하나 하나가 이제 디테일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깔끔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린 겁니다 또 저희가 이게 지금 소재가 이제 폴리 또 에스터 네 폴리에스터에 그 다음 스판이 약간 들어가 있는 그렇죠 오프로의 스판이 들어가 있죠 사방 스판으로서 요 방향으로 사방 스판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사방 스판으로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골프바지 네 골프바지라는 이름값 때문에 네 활동을 할 때 네 충분히 움직이실 때 편안한 네 편안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사방 스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또 이게 약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냉... 냉감 원단으로 이제 또 제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름에 네 운동을 하다보면 이제 또 땀이 많이 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너무나 얇은 소재로 되어 있을 뿐더러 네 이 얇은 소재가 땀이 들어가 있을 때도 금방 네 땀이 바로 배출될 수 있도록 네 방습 효과가 있는 네 원단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바지보다 약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네 네 네 어... 요렇게 이제 정말 저희가 어... 정말 이렇게 어... 말씀드리면은 이제 정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 또 제가 정말 좋은 거 발견했어요 아... 지금 허리에 보시면은 히든 밴딩 네 숨어있는 네 네 지금 보시면은 바깥에서는 저는 티가 안 나요 그렇죠 히든 밴딩이 있는지 없는지 티가 안 나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활동성이 있는 부분에서 이 바로 이게 그냥 이게 꽉 끼면은 너무 불편한데 이게 히든 밴딩이 있으니까 네 와... 한번 보여주세요 네 히든 밴딩 네 히든 밴딩이 있어서 요렇게 허리를 늘려줄 수 있는 거예요 허리 살이 좀 있으신 분들도 정말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와... 정말 이렇게 좋은 겁니다 지금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여기 이렇게 쫙 한번 이 한번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게 골프 바지에요 지금 연그레이 색상을 입으시고 있고요 지금 신체 스펙이 좀... 아... 네 아까 또 말씀 한번 드렸죠 네 176에 제가 78cm인데 네 요번에 골프 바지는 일부러 이 히든 밴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32 사이즈를 입고 왔습니다 네 네 34인데도 불구하고 32를 입어도 넉넉합니다 네 허리에 무리 없이 입을 수 있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여러분들 지금 방금 보여준 것처럼 정말 내가 34 있는데도 이 히든 밴딩이 있으니까 31을 입어도 넉넉해요 31을 입으셔도 넉넉하고 그 다음 전혀 활동성에 제한이 없어 보이세요 네 어우 제가 스판이 있는 것 네 스판이 있는 원단들의 특징이 이렇게 움직여도 네 전혀 무림없이 다시 네 원상복구되는 네 또 저희가 이게 그냥 또 이름만 골프 바지가 아니고 네 그냥 바로 골프로 그냥 튀길 수도 있을 정도의 이런 바지라고 들었습니다 네 골프만 있었으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쉽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준비해 드렸는데 가격이 정말 또 저렴해요 너무너무 저렴합니다 네 가성비의 끝판왕 네 골프 바지가 그냥 뭐 제가 듣기로는 뭐 15만원은 거의 기본인데 일반 매장 가시면 네 그냥 10만원 단위로 우선은 내셔야 되는데 네 요거는 네 5만9천원입니다 5만9천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죠? 그냥 매년 가면은 그냥 10단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거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가격인 이 좀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좀 준비해 드린 거죠 네 네 한번 이번 기회에 또 착용해 보시고 좋으시면 비싼 브랜드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입어보세요 정말 이 골프 바지가 그냥 슬랙 사용하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반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또 면 소재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입고 다니시는데 아마 많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정장이나 이런 거 입으시다 보면은 어 때로는 좀 편하게 입고 싶기도 한데 그런 자리가 자리다 보니까 또 불편한 부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 요런 거 입으시면 참 좋을 거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여름철에 네 비 많이 오잖아요 네 비 많이 올 때 면 입고 계시면 또 면은 아 축축해서 무거워지고 지금 요새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조금 젖어도 네 시간만 조금 오르면 바로 네 금방 마르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예 통기성이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좋은 제품을 59,000원 59,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또 매칭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또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이쁘다는 겁니다 네 요렇게 매칭해 드리면 지금 또 여기 사장님께서 지금 검은색 카라티를 입고 계세요 연 그레이 색상에 검은색 카라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연 그레이에 또 그레이 색상에 저희가 이제 또 셔츠를 준비했습니다 요렇게 또 같이 매칭해 보시면 셔츠나 카라티도 네 다 훌륭히 소화가 가능하죠 네 요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 다니실 때도 요렇게 입으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런 게 큰 장점이에요 바지가 이제 옛날에는 불편했는데 지금은 편해졌고 그런데도 요렇게 셔츠 같은 거 입어도 잘 어울리니까 그냥 뭐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요렇게 이제 진 그레이 색상에 요거는 조금 너무 좀 좀 비슷해서 별론데 지금 요렇게 블랙이랑 매칭만 해도 정말 약간 좀 그래도 중후한 느낌 약간 좀 기본 칼라들은 네 뭐든 다 어울릴 수 있는 칼라들로 준비한 거라서 네 정말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딱 보니까 네 요거 말고 이번에는 또 좀 그래도 캐주얼한 걸로 또 입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캐주얼한 또 셔츠를 준비해 봤어요 요렇게 연 그레이 색상이랑 좀 블루 계열이 섞여있는 스프라이트도 셔츠 캐주얼한 셔츠로 준비해 드렸고요 너무 용합니다 네 요거는 또 검은 색깔이 입으시면 딱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으세요 네 요렇게만 입으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년을 젊어 볼 수가 있으세요 약간 또 정말 또 무신사 같은 그런 스타일 네 이야 정말 이렇게 젊은 스타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정말 보시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입으시는 것만 입는 게 있어요 요새 그런 스타일도 한번 따라가 보시길 정말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꼭 한번 입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요런 카라티만 입어도 정말 깔끔하거든요 네 요렇게만 해도 그래도 와 저분 정말 그래도 어디서 좀 깔끔하게 잘 입으셨는데 뭐 하시는 분인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네 와 정말 이렇게 좋은 바지를 59,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 가격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까 사방스판 한번 다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게 네 그냥 일반 원단으로서는 요렇게 보여드릴 수 있고 저희가 이제 활동할 때 네 활동할 때 충분히 어떻게 움직여도 이야 어떻게 움직여도 쫙쫙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아하 네 지금 이렇게 좀 늘려놨는데도 바로 바로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름도 잘 안 가는 거 같아요 네 네 혹시 이런 게 약간 또 뭔가 이 골프 바지의 장점인가요? 아 그렇죠 요 골프 바지의 특징상 아까 그 방습 네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런 원단 기능 기능성 원단을 썼을 때 네 요런 복구 기능도 훨씬 더 빨리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가격이랑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면은 어 일단은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 그레이 색상이 있구요 또 이게 아까도 어 좀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지금 약간의 비침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 약간 기장이 좀 길게 나온 게 있어요 아 그렇죠 예전 신사바지 스타일처럼 네 기장이 굉장히 크신 분들도 예 충분히 나중에 네 입으실 수 있고 조금 짧으신 분들은 이제 요 기장 줄여서 예 같이 입으실 수 있게 네 그렇게 이제 준비가 돼 있다는 점 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구요 지금 보시면은 또 찐 그레이 색상 찐 그레이 색상 또 준비해 드렸고 마지막으로 블랙 색상 요렇게 총 3가지 색상을 준비해 드렸는데 가격은 무려 59,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가성비 있는 가격에 드리고 있는 거구요 다른데 사시면 그냥 뭐 10단위 이상으로 가는데 일단 가성비 있게 59,000원에 한번 입어 보시고 또 이게 좋으시다 하시면은 조금 더 비싼 브랜드를 또 구매해 주셔도 좋을 거 같아요 네 전화 주문 방법 알려드릴게요 1522-8686 1522-8686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쉽고 빠르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또 광화문온 앱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한데요 광화문온 앱을 통해서도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남성용 여름 바지를 준비해 드렸는데 처음으로 진행한 기획전인데도 불구하고 의류 기획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시청을 해 주셔서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상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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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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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